인스타베드 추천받아서 이거 한번 사봤어요 엄마 그거 비싸? 엄마 그거 비싸요? 아니요 안 비싸요 이거 어제 너무 어렵게 샀어 파란 색깔 어휴 뜨거워 똥통이 다 넣어줘 또 보지다 이..이요 네 이렇게 해서 먹었지 엄마 이렇게 힘들게 사왔지? 왜 힘들게 사왔지요 왜 힘들게 사왔지요 엄마 이거 어려운 커피인데 그거 1번커피이야 엄마 이거 1번커피이야 엄마 이거 1번커피이야 엄마 이거 1번커피이야 엄마 이거 1번커피 이걸 또다자 응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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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파란색이야? 응 됐다 이제 그거를 여기에 꽂아야 돼요 어휴 이거 네 넣었다 넣었다 넣었어? 네 오 잘했는데? 응 그 다음에 이거를 발을 내려야돼요 그거? 됐다 꼭 눌러야돼요 옳지 엄마 버튼 누를게요 응 또 한 번 넣을까? 응 잠깐만 나와? 봐봐 봐봐 커피 나오나 안 나오나 또 나와 나와? 응 또 봐 커피 나오지? 응 어머 오 이게 밖에 안 나와? 또 버튼 눌어봐 개인적으로 안됩니다 계속 굳고 있어요? 안보이는 굳고 있다고 굳고 있네 나 굳고 있네 굳고 있다고 굳고 있네 굳고 있네 굳고 있네 굳고 있네 굳고 있다 너무 웃기다 됐다 오 됐다 오케이 이제 커피 저거 내려줄게 이제 같이 넣자 응 쏘다 쏘다 구우자 완성 이제 줘야 되겠어 응 어른들 어른들 갓색으로 변했네 응 아 커피 보여 어른들 갓색으로 변했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빠이빠이 빨대 줘 빨대 줄게 빨대 여기 꽂아주세요 이제 저희한테 빨대 칼로몇 빨대 이제 고춧가루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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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우리 응원 왜 떡이 안 되어 있어? 이거? 떡이 왜 나와? 떡이 왜 없어? 떡이 있어? 떡이 아니고 밀가루인데 미카이오 있어? 응 언니 뭐 줘 뭐 간지? 네 이제 가 힘들어? 거기다 다 왔다 이제 좀 먹어요 아 아이쿠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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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 안 갈 거야? 갈거야 어? 눈 떠 그래 빨리 눈 떠야지 그랬네 보지 마 알았어 안 볼게 보지 마 신경질을 해 신경질이야 네가 안 잠면 되지 Try it 눈 감지 마 애준이 엄마 이거 봐봐 아이들이 갖고 놔야 돼 엄마 그거 아이디에 갖고 놔야 돼 응 그거 어떻게 뜯는 거지? 엄마 빨리 뜯어봐 아 빠른데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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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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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주유가 안 나왔어 엄마 내가 해볼게 다시 엄마 또 엄마 또 봐요 엄마 아빠 장난치지 말고 깨끗하게 닦아줘 깨끗하게 닦아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